누구일까요? 네, 취득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취득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로 합산한 역광의 1위는 에스파 축하합니다 네,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와,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오늘 스파이시로 활동하면서 첫 1위거든요 너무 저희 이번 앨범 하면서 저희 회사 식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외과로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들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 스파이시 활동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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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